우마이아 왕조가 압바스 왕조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마이아 왕조에 패배한 이슬람 전사들이 단숨에 배를 타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넘어간 거예요. 이베리아 반도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사막의 전사들에게 지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침략자들이 그냥 순식간에 들어닥친 거네요. 만에 그 스페인싱어라는 그림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기타만 없으면 지금 뉴욕 뒷골목에서 힙합을 하는 그런 비보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어떤 인간의 삶의 섭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런 것들은 오히려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림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저 얼굴에는 주범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은 정말 자유로움이 있네요. 네,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컨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대충 아시죠? 런던을 거쳐서 파리, 로마, 뉴욕, 그리고 비엔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술가들의 삶과 그 도시에 정말 우리가 잘 몰랐던 얘기들까지 정말 흥미진진하게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종사이버대학의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어디로 모실 거냐면요. 유럽에서 정말 유럽같지 않은 나라, 그 나라 안에서도 더 유럽같지 않은 색채와 예술이 있는 그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페인의 안달루시아로 모시고 갈 세종사이버대학의 전원경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겨울인데 지금까지 다녀본 도시들은 대부분 겨울이 서울만큼 추운데요. 뉴욕도 춥고 비엔나도 춥고 런던 파리도 춥고 로마도 겨울에는 추운데 조금은 옷을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가볍게 입어도 될 만한 동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인데 오늘은 스페인 안달루시아로 가보신다고요? 네. 이 유럽 지도를 딱 보면 제일 밑에 있는 국가들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이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아프리카와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국가가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에게도 스페인이라는 데는 조금 자기들과는 좀 다른, 우리랑은 좀 달라, 좀 이질적이야라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또 그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도 피레네를 넘으면 참도 거짓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피레네가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있는. 국경이죠, 거의. 자연적인 국경을 이루는 산맥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스페인이라는 약간은 이질적인, 뭔가 유럽에서도 이국적인 이 국가에서도 가장 밑이 바로 이 안달루시아입니다. 그렇죠. 이 스페인 지도를 보시면 여러 개의 이제 우리나라 주처럼, 우리나라 도처럼 여러 가지의 주가 있는데 그중에서 또 맨 밑에 있는 이 초록색 이 부분이 안달루시아거든요. 여기서 사실 배를 타고 조금만 가면. 그러니까요. 아프리카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일치기로 사실 아프리카를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페리 같은 게 왔다 갔다는데 정말 금방. 네,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랑 가깝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스페인이 우리에게 아니면 유럽 사람들에게도 낯설게 느껴지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스페인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스페인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이제 이슬람이 지배했던 곳이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뭔가 좀 특이하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의 많은 건물들 중에는 이슬람이 세웠던 건물들 또는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던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 건물들이 가장 많은 곳이 안달루시아입니다. 저희가 그냥 기타 치시는 분들은 기타 교본 항상 배웠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그게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아람브라 궁이 그라나다에 있고 그 그라나다가 오랫동안 예를 들면 론다라든가 코르도바 같은 도시들과 함께 오랫동안 이슬람 국가의 수도였던 곳이라서 많은 이슬람 건물들이 남아있죠. 그중에서 이제 아람브라 같은 경우는 꼭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셔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요? 그렇군요. 그 아람브라는 우리나라 경복궁이랑 좀 비슷하게 하나의 단일궁이 아니라 여러 개의 건물이 또 여러 개의 정원과 함께 중첩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 핵심궁은 예약을 해서 하루에 몇 명 이렇게 제한된 숫자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숫자를 넘어가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한 두세 달 전에 예약을 하셔야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들이밀면 안 되는 거군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일날 가서 해봐야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안달루시아의 지역적인 특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 창 밑을 보면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갈 때를 보면 스페인을 넘어가면 갑자기 땅이 빨개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건조한 기후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건조하고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건조하고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이 안달루시아예요. 겨울 평균 기온이 10도 정도입니다. 지금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한 번 스페인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지금 한 10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 식구가 일주일 동안 가는데 비행기와 숙소를 다 포함해서 200만 원이었어요. 어디를 가셨는데요? 안달루시아예요. 안달루시아? 네. 안달루시아. 사실은 저도 영국에 있을 때 가족 여행으로 정말 저렴하게 간 데가 스페인인데 저는 스페인 본토도 아니고요. 왜 이쪽에 보면 대서양 쪽에 섬들이 있잖아요. 테네리페. 네. 거기에 마요카라는 섬이 있어요. 네. 마요르카 있죠. 네. 거기를 갔던 게요. 거기도 굉장히 저렴했던 게요. 네. 그런 테네리페 같은 그런 섬도 아프리카 쪽에 있는 스페인형의 섬도 저렴하고 이 안달루시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이지만 내 식구가 일주일 동안 너무 재미있게 놀다 온 기억이 나고 10월인데 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인들에게는 스페인이 너무나도 싸고 또 영국에는 볼 수 없는 사시사철. 햇볕을 볼 수 있고 음식도 비교적 자기네들 아니 사실 영국 사람들에게는 어디를 가도 다 맛있기 때문에 영국 사람이 무슨 음식 탓을 하겠어요. 음식도 훌륭하고 너무너무 좋은 휴양지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휴양, 여름의 휴양 도시를 선정할 때 영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데가 이스펜남부 안달루시아라서 안달루시아가 사실 GDP의 많은 부분을 관광으로 벌어들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영국인들이 2주일씩 여름휴가를 떠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유럽에서 스페인에 가서 2주일씩 머물다가 오는 그런 빈도가 늘어나면서 영국의 같은 비율로 피부암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영국 사람들이 피부가 좀 약한 편이죠. 피부가 너무 약하고 평생 그렇게 강한 햇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2주일 정도의 이 안달루시아의 햇빛만 가지고도 피부암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강렬한 햇빛이 있는 곳이 안달루시아입니다. 코스타델솔, 태양의 해변이라고 불리잖아요.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비가 일단 적고 날씨가 덥거나 온화하고 사시사철 늘 햇빛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지로는 너무너무 좋지만 그리고 또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론다 같은 특이한 어떤 지형 이렇게 절벽 위에 마을과 어떤 요새 같은 마을이 있는 이런 특이한 곳도 볼 수 있고 너무너무 좋기는 한데 이런 관광지로 너무너무 좋은 지리적 여건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좋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안 됩니다. 그렇겠죠. 이 빨간 지형 그러니까 키가 높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물이 없는 이런 지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것들이 올리브라든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올리브를 먹고 올리브를 주식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지금 제가 하인의 올리브 농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적박해 보여요. 네. 가도 가도 지금 큰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곡식으로 쓸 나무가 없고 다 이렇게 관목들이 땅에 덤블들이 땅에 딱딱딱딱딱 붙어 있잖아요.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안달루시아 지역이 굉장히 척박한 살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또 과거에 또 스페인이 프랑코의 군사정권 시절에는 외국인들에게 이제 그 입국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가 못 살던 어렵던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이제 관광으로 네. 유럽에서 가장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관광지로 떠오른 그런 곳이죠. 정말 오래된 얘기긴 한데 정말 유학생, 교수님도 저 어려울 때 IMF 때 영국에 계셨지만 저도 그랬는데 영국에 보면 이렇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행사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 부동산에 보면 16절째 이렇게 A4G 붙여넣기 때문에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때 딱 왔던 게 코스타델솔 예를 들면 250파운드, 왕복 이런 거 붙어 있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렇게 별 두 개짜리 호텔 저도 막 그렇게 별 두 개짜리 호텔을 많이 갔었는데 그 더운데 에어컨도 없고 문을 열면 바깥에서 막 오토바이 다니고 이런 그런 이탈리아 휴양지도 가고 이렇게 스페인 휴양지도 가고 그랬던 경험이 아마 가난한 유학생들한테 많을 거예요. 얼마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죠. 그때 그렇게 갔던 휴양지들이 지금은 굉장히 고급한 그런 휴양지들이 되어 있죠. 이 안달루시아가 사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제가 또 지도를 보여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아주 좋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지도를 보여서 굉장히 죄송한데 이 안달루시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이슬람의 지배 받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이슬람의 지배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잠깐 이슬람이 왔다 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그 역사가 길어요. 서기 711년부터 서기 1492년까지. 와 700년? 네. 거의 800년이죠. 800년. 우리나라로 따지면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그러니까 그 역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유구합니다. 그러면 왜 이슬람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스페인으로 들어갔는가. 지금 이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죠. 그 메카가 있는 그러니까 이슬람이 발흥한 지역입니다. 종주국이라고 하죠. 서기 632년에 그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드 또는 무한마드가 사망하죠. 그리고 나서 이슬람의 이 사막의 전사들. 이슬람의 전사들은 중동이라는 땅이 농사가 되지 않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지역을 찾기 위해서 이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고 궁극적으로는 유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실패해요. 왜냐하면 동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페르시아를 넘어서 파미르구원을 넘어가요. 중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파미르구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좋아. 그러면 유럽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슬람에게도 이제 고대 로마 과거의 로마 제국은 뭔가 자신들이 차지해야 될 타이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로 넘어가려고 하냐면 오늘날에 이제 터키를 지나서 과거의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던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오늘날에 이스탄불을 넘어가지 못해요. 왜 넘어가지 못하나 하면 이스탄불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스탄불은 삼면이 바다에 있습니다. 한쪽 면만 이렇게 유럽에 닿아 있죠. 그러니까 이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군역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당시에 서기 7세기, 8세기의 비잔티움 제국의 해군은 전설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불, 그릭파이어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제작 방법이 비밀에 쌓여있는 일종의 액상수지화약이었어요. 그리스의 불이라는 알 수 없는 화약과도 같은 그런 액상 물질을 대포로 쏘면 포로 쏘면 상대방의 배에 그리스의 불이 닿으면서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보면 핵무기네요. 핵무기 거의. 네. 거의 아마도 석유 같은 것들. 전술핵 같은. 네. 석유나 이런 액상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든 그런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배로는 이 동로마 해군을 이길 수가 없고 그러면 육로로 가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콘스탄티노플의 육로에는 삼중성벽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 삼중성벽을 뜯은 것은 나중에 1400년대가 되어서 1453년에 이 대여사의 오스만 트위가 그 삼중성벽을 대포를 쏴서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포가 없는 상태에서 이슬람 전사들은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자 그럼 동진도 실패 서진도 실패 어떻게 했나 하면 북아프리카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집트 오늘날의 리비아 모로코 엘제리 쪽을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서 서기 711년에 이 지점까지 오늘날의 탕에르 지점까지 와서 배를 타고 안달루시아로 넘어갑니다. 지금도 저기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배가. 이 중동 쪽에서 그 당시에 이제 권력 다툼이 벌어졌는데 다마스커스에서 우마이아 왕조가 압바스 왕조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마이아 왕조에 패배한 이슬람 전사들이 이렇게 북아프리카를 돌아서 단숨에 배를 타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이베리아 반도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이 사막의 전사들에게 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이베리아 반도는 전부가 거의 전부가. 전혀 예상치 못한 침략자들이 그냥 순식간에 들어닥친 거네요. 이슬람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우마이아 왕조가 이 이베리아 반도에 건설한 이슬람 국가의 이름이 알 안달루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안달루시아라는 지명이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가장 큰 특징은 이질성과 복합성입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스페인 가는 이런 tv 프로그램을 봐도 안달루시아 가면 세비야 같은 데서 꼭 출연진들이 보러 가는 것이 플라멩구이지 않습니까. 왠지 우리가 스페인에 가도 꼭 봐야 될 것 같고 진짜 그야말로 스페인의 영혼 같은 이 춤이 안달루시아 문화의 복합성을 잘 보여주는 춤입니다. 저게 그러면 이슬람 베이스를 갖고 있는 춤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이슬람과 안달루시아 그 스페인 남부의 토속 민속 리듬과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집시 문화와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만들어진 춤과 노래죠. 복합성이군요. 우리가 흔히 플라멩고라고 하면 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플라멩고에서 중요한 것은 노래입니다. 기타를 치는 가수가 칸테라는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노래가 막 어느 정도 흥이 올라가면 딱 플라멩고 댄서가 붉은 옷을 입은 댄서가 나와서 손과 발을 현란하게 움직이면서 막 춤을 추는데 그때 그 춤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댄서가 탁 손을 올리면서 올레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 올레의 어원이 알라에서 왔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플라멩고라는 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서 예를 들면 기타라는 악기는 아마도 이 우마이아 왕조에서 건너온 이슬람 문화에서 만들어진 악기로 짐작됩니다. 지금도 사실 스페인으로 마드리드 음악원 왕립음악원으로 기타를 전공하려고 가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스페인이 기타 종주국이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그 스페인이 기타 종주국이 된 것을 보면 이 이슬람이 지배했던 역사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어렸을 때 기타는 다 세고비아 기타였어요. 네. 그 세고비아라는 이름이 스페인에서 온 이름이기도 하고 또 세고비아라는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 있는 것이 스페인의 문화였기 때문에 19세기부터 이 스페인 문화는 특히 인근에 있는 프랑스 화가들을 매혹시켰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작가나 프랑스의 화가들이 스페인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소설을 쓴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인상파를 열어젖힌 만에 같은 경우는 에드하우루 만에 같은 경우는 1860년에 스페인 무용단이 파리에 와서 공연하는 것을 보고 이런 스페니시 싱어 그러니까 플라멩고에서 기타를 치면서 칸테를 부르는 가수의 모습도 그리고 그 다음에 스페인 댄서의 모습도 그렸습니다. 두 그림이 이제 당시에 특히 낭만파 신들 테오필 고티에가 이 스페인 시 싱어라는 그림을 보고 마치 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 발렌시아의 롤라라는 그림도 도도한 귀부인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만에가 이때 당시 이제 스페인 댄서들의 공연과 그 다음에 또 춤을 보고 매혹돼서 나중에 스페인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투장도 그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이 당시에 이제 메리메라는 작가가 이 스페인 남부 세비야의 담배공장 여직공을 그 주인공으로 삼은 카르멘이라는 소설을 써서 나중에 역시 프랑스 작곡가인 조르주 비제가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필생의 걸작인 오페라 카르멘을 작곡을 하죠. 1875년에 파리 오페라 꾸미그에서 초연이 됐는데 거기서 유명한 하바네라라는 아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바네라를 부를 때 카르멘이 이 플라멩고를 추면서 부르는 거예요. 플라멩고를 추면서 사랑은 드레사는 새처럼 자유로워서 길들일 수도 잡을 수도 없다라고 부르면서 순진한 병사 도노세를 유혹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이제 메조 소프라노들에게는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전적인 어려운 장면입니다. 불세출의 소프라노인 마리아 칼라스가 이 카르멘 녹음을 남겼지만 무대에서 카르멘을 한 번도 연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카르멘을 연기하려면 이 플라멩고를 춰야 되는데 그러면 치마를 들어 올려서 자기의 다리와 발목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다리가 예쁘지 않다. 발목에 살이 많다라는 이유로 끝내 이제 그 마리아 칼라스가 카르멘을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은 거부했다라는 그런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특히 이 안달루시아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19세기 낭만주의가 팽배하던 시대에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런데 만에 그 스페인싱어라는 그림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글쎄요. 그냥 기타만 없으면 지금 뉴욕 뒷골목에서 힙합을 하는 그런 비보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유로운 영문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1860년도 작품이고 지금 2024년이니까 엄청난 기간의 격차가 있는데도 별로 그렇게 옛날 고리타분한 그림이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네요. 인간성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림에 보여질 때는 어떤 시간과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과 큰 상관이 없이 특히 사랑이라든가 정열이라든가 자유라든가 갈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그 그림 속에 등장했던 인물이 1800년대 인물이건 1500년대 인물이건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고 저 얼굴에는 주범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은 정말 자유로움이 있네요. 그래서 예술 특히 그림의 큰 매력이 이렇게 과거로 들어가는 창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어떤 인간의 삶의 섭리 어떤 인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런 것들은 오히려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림의 매력인 것 같아요. 특히 마네의 그림은 마네 본인이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기의 성향이 그림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 춤추는 댄서들 그림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이 이 엘 할레오라는 존 싱어 사전트의 그림인데 저희가 이제 뉴욕 이야기할 때 마다멕스의 조산으로 큰 스캔들을 일으키고 파리에서 런던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화가가 그런 스캔들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때 1882년에 이 그림을 그려서 프랑스 살롱전에 입선했습니다. 이 그림의 가로가 350cm, 세로가 270cm니까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 사전트가 20대였고 20대 후반이었고 이 화가의 재능, 역량을 저는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림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사실 이 끝에서 환호하고 있는 댄서들을 제외하면 이 부분만 딱 잘라내면 이 그림에서 사용된 색깔은 세 가지 정도밖에 없죠. 그러네요. 흑백이죠. 흑백인데도 그림이 대단히 화려하면서 역동적이잖아요. 뭔가 조명이 저 오른쪽 귀퉁이 끝에서 조명이 이렇게 퍼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역시 좀 김 프로님은 또 시각에 제가 다시 한 번 감탄. 조명이 지금 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닥에 등불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쯤에 조명이 놓여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명이 놓여져 있고 그 조명을 램프 뿌립니다. 그래서 그 조명을 받아서 이 댄서의 스커트가 환하게 빛나고 있죠. 그리고 댄서의 동작이 흰 벽에 크게 잃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에 조명이 있기 때문에 댄서의 그림자가 벽에 커다랗게 보이겠죠. 댄서는 어디서 어디로 전진하고 있습니까? 댄서는 지금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춤을 추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죠. 그녀가 이렇게 다가오면 춤을 추면서 다가오니까 그녀의 모습이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여기에 있는 플라멘코 댄서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칸테를 부르고 있는 가수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열중하고 있네요. 네. 그야말로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이 안달루시아가 가지고 있는 정렬을 너무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이 그림을 이제 습작을 여러 번 거의 1년 동안 습작을 그리다가 정작 이 그림을 그릴 때는 거의 단숨에 그렸다고 해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네모네 르누아르 같은 화가들보다는 좀 덜 알려졌지만 이 사전트라는 화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재능, 그림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고 그 영감을 플라멘코 댄서들이 화가에게 준 것이죠. 여러분 사전트라는 화가를 조금 더 소개받고 싶으면요. 우리 전원경 교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아트앤더시티 뉴욕편을 꼭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스토리가 거기에 숨겨져 있으니까 꼭 보세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승승장구하다가 마다멕스로 철퇴를 받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제 안달루시아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이 안달루시아는 석이 천년 정도에 죄송합니다. 석이 천년 정도에도 거의 이슬람 세력이 다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림의 초록색이 이슬람의 영토이고 이 위가 이제 기독교의 영토입니다. 여기에 지금 산티아고가 보이잖아요. 산티아고 데콤포스텔라가 보이는데 이 산티아고 데콤포스텔라가 사실 카톨릭의 3대 성지로 지정된 것은 이 이베리아 반도가 이슬람 세력권이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카톨릭의 3대 성지가 이 당시에 이제 당연히 예루살렘 그다음에 성베드로 대성당이 있는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로마 그리고 이 산티아고 데콤포스텔라거든요. 이 산티아고 데콤포스텔라가 3대 성지인 이유는 예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의 유해가 묻혀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야고보의 유해가 이렇게 술래길로 와서 여기에 묻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산티아고 술래길이 생긴 것인데 열두 제자 중에 굳이 야고보만 그렇게 다른 제자들도 다 이렇게 무덤을 찾아야 다 숨겨있거든요. 도마도 저에 가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베리아 반도의 거의 전부를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세력은 당연히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이베리아 반도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슬람은 사막의 전사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전투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이베리아 반도를 우리 것으로 다시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교황을 비롯한 기독교 세력은 생각을 했고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성지가 있는 것이다. 3대 성지 중에 하나인데 이슬람이 이 세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묵과하겠는가라고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산티아고 데콤포스텔라가 카톨릭의 3대 성지가 된 겁니다. 저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열두 제자 중에 물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묻혀 있는 바티칸 거기는 이제 당연히 지정이 될 만한데 그 나머지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열 제자 중에 왜 하필 야고 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큰 어떤 이슬람 이슬람은 하나의 큰 국가로 기능하지 않고 여러 군주가 있는 소왕국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그 소왕국을 칼리파 또는 타이파라고 불렀는데 이 천년 정도의 가장 중요한 이슬람의 그 도시는 여기 있는 코르도바입니다. 코르도바가 지금은 인구 한 30만 정도의 소도시인데 서기 천년 서기 10세기 11세기의 인구가 50만에 가까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훨씬 큰. 이슬람이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서유럽은 중세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이 서유럽의 역사에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모두 낙후했던 시기 암흑기거든요. 그러나 이베리아 반도는 그런 중세가 없었고 오히려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이슬람의 지배하에 과학이라든가 공학, 수학, 의학, 어떤 도시계획 이런 것들이 다 꼽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코르도바에는 40만 권의 장서가 있는 도서관이 있고 상하수도시설이 다 지어져 있었고 수준급의 병원과 훌륭한 사원과 또 여러 가지 도로 또 그런 관계시설 등이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그 어떤 한 편린이 어디서 보이나 하면 운베르토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서 주인공이 바스커빌의 윌리엄 수사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가 의외로 굉장히 의학에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소설 안에서 다른 수사가 어디서 의학을 배웠냐고 이 윌리엄 수사에게 물었을 때 윌리엄 수사가 코르도바에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코르도바예요. 중세의 유럽에서 가장 큰 의과대학이 있었던 곳이 이 코르도바입니다. 코르도바이네. 그래서 윌리엄은 그러면 당대에 굉장히 잘 배운 의과대학을 제대로 다닌 그런 사람으로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소설 속에. 운베르토 에코 같은 석학이 그 당시에 중세 시대에 유럽의 학문적 판도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코르도바에는 지금도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만들었던 모스크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이슬람의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고대 로마인들이 고안한 이 아치 공법입니다. 이렇게 아치를 흰색과 붉은색 벽돌을 번갈아 끼워서 이렇게 무늬를 만들고 석유 램프를 늘어뜨려서 조명을 한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정교한 아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대모스크가 지금도 코르도바에 있고 그리고 또 이 이슬람 건축의 영향이 그 후에도 스페인에는 계속 영향을 미치고 사실 스페인을 떠나서 전 유럽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왜냐하면 이슬람 건축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이 아치거든요. 특히 이렇게 뾰족한 끝이 포인티드 된 이런 아치들이 이슬람 건축에서 많이 보이는 아치인데 이 아치들을 십자군이 지나가다가 보게 됩니다. 십자군이 이탈리아 남부 당시에 시실리 쪽을 지나가다가 이 이슬람들이 만든 뾰족한 아치를 보고 여기서부터 뭘 만드나 하면 고딕 건축을 만들어요. 고딕이라는 말 자체가 반달족의 그러니까 이방인의 라는 뜻인데 그 이방인의는 어떤 이방인인가 하면 바로 이슬람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뾰족한 포인티드 아치를 중세 후반에 만들어진 고딕 성당들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굉장히 중요한 성당이죠. 과거에 그 프랑스 역대 왕이 즉위한 이 랭스 성당 고딕 훌륭한 고딕 양시의 성당을 보면 여기 보면 입구의 뾰족한 포인티드 아치로 입구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슬람의 발전된 건축과 수학과 과학의학이 중세의 유럽에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제 다른 종교인데 그렇죠? 네. 다른 신을 모시는 기념하는 그런 성당의 모스크에서 본 건축 양식이 접목이 되어 있군요. 네. 사실 어찌 보면 그런 종교적인 갈등이 굉장히 서양 역사에 큰 비극을 만들었고 지금도 그 비극이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문화는 그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념을 제외하고 뭔가 섞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특히 문화가 섞일 수 있는 여지가 가장 큰 부분이 어딘가 하면 건축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은 한 번 건물을 지으면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그 석조 건축은 거의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배하던 이슬람이 물러가고 기독교가 그 지역을 수복했다고 해도 과거에 있었던 건물들은 그대로 있게 됩니다. 재활용하더라고요. 그 건물들을 다 무너뜨리기는 대단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 건물들을 계속 재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또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이 지배했던 이베리아 반도에 이제 결국은 1492년에 그 기독교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다 점령하게 되는데 그 후에도 이슬람 건축의 영향은 스페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무대하르 건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스페인을 갔을 때 여기는 좀 특이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스페인 특히 이 안달루시아처럼 오랫동안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의 건축들이 유럽의 다른 건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크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슬람 건축의 특징은 무엇인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아치가 있고 그다음에 타일 장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기후에서 온 것과 연관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이슬람은 더운지 하고 해서 발응했기 때문에 카펫을 까는 것보다는 타일을 까는 것이 더 시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타일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슬람은 자신들의 모스크에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장식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상 숭배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의 모스크에는 예를 들면 그런 그들의 창시자인 무한마드의 얼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뭐만 가능했냐면 식물 문양의 장식을 그리고 정교하게 만든 서예는 가능했습니다. 경전이죠. 대부분. 그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글씨가 오직 알라마니 승리자이시다라는 코란의 한 구절인데 이런 식으로 코란의 구절이나 식물의 문양을 아름답고 정교하게 장식하는 여기서 아라베스크 같은 무늬가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슬람 건축의 특징이고 그리고 또 이슬람 건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나레시라고 부르는 첨탑입니다. 이런 이슬람 건축의 흔적은 나중에 이베리아 반도가 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다시 점령되고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이 이베리아 반도를 잃은 후에도 여전히 그 흔적을 남기게 되죠. 이 스페인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레콘키스타인데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단어입니다. 이것은 수복했다라는 뜻이거든요. 회복이죠.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잃었던 영토를 자신들이 되찾은 것이고 이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몇백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영토를 잃어버린 것이 이 레콘키스타인데 이 레콘키스타가 일어난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은 하나의 단일 국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국가로 쪼개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국가들 사이에서 뭔가 작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국가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그 국가들 사이 중에는 그런 작은 칼리파들, 타이파들 중에는 상대 칼리파를 이기기 위해서 기독교 세력과 연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반면에 기독교 세력은 이 이베리아 반도를 자신들이 얻어야 했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의 큰 국가로 단결하게 됩니다. 지금 1200년의 기독교 이슬람 세력 반도인데 이 분홍색이 이슬람 세력입니다. 여전히 북아프리카를 가지고 있고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남부의 안달루시아 지방으로 세력이 크게 후퇴해졌죠. 좀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남부로 쭉 내려갔죠. 이 위에 있는 국가들 포르투갈, 레옹, 카스티아, 아라곤 같은 국가들은 모두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이 기독교 국가들은 레콘키스타를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점점 더 단결하게 돼요. 마침내 1469년에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여왕과 아라곤의 페르디난도 왕자가 결혼하면서 연합군이 되네요. 네. 그때 이제 탄생한 연합국가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이 카톨릭 부부왕이 결혼한 이유는 레콘키스타를 완수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마침내 1485년에 그라나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그라나다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던 왕조가 나스르 왕조인데 이 나스르 왕조의 수도가 그라나다였고 그라나다는 마침내 1492년에 이 카톨릭 부부왕 스페인 군대의 세력에 함락됩니다. 그게 아람브라 궁전이 함락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미르 무한마드 12세라는 마지막 나스르 왕조의 이슬람 군주가 항복하고 아람브라를 카톨릭 부부왕 세력에게 넘겨주고 북아프리카로 망명하면서 거의 800년에 가까웠던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세력이 끝나게 되죠. 10년이나 전쟁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아무튼 그 전쟁은 거의 몇백년간 계속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여기 이 이슬람 세력이 항복하고 여기 이 오른쪽이 카톨릭 세력인데 이슬람 세력이 항복하고 그들에게 넘겨주는 이 언덕 위의 요새가 바로 아람브라 궁입니다. 이 그라나다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아람브라는 그라나다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라나다 외곽에 있는 언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려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람브라는 성인 도시에 이 그라나다를 지키는 요새의 역할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망이 좋은 데 있어야 했던 것이고 아람브라는 붉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벽돌들이 약간 붉은 이런 느낌이고. 그쪽 토양이 그러니까. 네. 유럽에 있는 모든 이런 건축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이 안나스르 왕조가 아람브라 궁을 짓는 데 거의 200년의 시간을 소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페인 특히 이 그라나다를 가시는 분들은 꼭 여기를 예약하고 이제 미리 예약하고 들어가셔야 하는데 이 아람브라 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곽에 궁이 있고 정원이 있고 다시 문을 열면 또 정원이 있고 다시 궁이 있고 이렇게 중첩적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맨 바깥에 있는 궁과 정원은 군사들이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세력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궁과 정원은 신하들이 들어갈 수 있고 맨 안쪽에 가장 내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정원은 왕과 왕의 가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나스르 궁을 꼭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 궁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하면 빛과 물과 무늬가 어우러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람브라 궁에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람의 형상이나 아니면은 그런 동물의 형상을 장식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기하학적인 아름다운 무늬들을 설화석고라든가 모자이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니면 타일이라든가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하학적이고 정교한 아라베스크 무늬가 이 궁정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유럽의 스카프 디자이너들이 영감이 필요하면 아람브라 궁에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넥타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찌 보면은 이 1200년대에서 1400년대에 만들어진 궁이지만 지금 봐도 현대적인 그런 문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스르 궁의 핵심에는 유명한 사자의 정원이 있고 이 사자의 정원에서 이제 분수가 나오거든요. 12마리의 사자들이 있고 여기서 분수에서 물이 쭉 수로가 흘러요. 수로가 흘러서 이 정원에 네모나게 수로를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정원에는 124개의 기둥이 있는 아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아치 위에 설화석고로 아름다운 무늬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 아치들은 뭔가 무게를 받는 하중을 받는 아치가 아니고 장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가장 중요한 핵심에 물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물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슬람이 발응한 지역 중동은 물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오아시스라는 것은 거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건축의 핵심에는 늘 분수 내지 연못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자의 정원 조각 세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들이 사자를 만난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죠. 뭔가 실제 사자가 아니라 이렇게 귀여운 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나 유럽, 뭐라 그래야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상상해도 동양에서 특별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려놓은 거 보면 또 조각품을 보면 흡사해요. 그렇죠. 뭔가 그것까지는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사자가 굉장히 귀엽다. 그런데 조금 그러네요. 약간 무섭다기보다는 약간 해악적이면서 친근감이 있는 사자네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뿜어내는 물이 정원을 이렇게 삥 돌면서 반짝반짝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반사광이 또 아까 보여드렸던 이 설화석고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장식들을 투과하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네요. 이것이 아람브라 궁이 가지고 있는 유럽의 다른 기독교식 건축이 절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매력입니다. 그렇군요. 이 아람브라 궁은 상당히 크고 그 옆에 이제 헤네랄리페라는 정원이 있는데 이 정원에도 굉장히 많은 분수들이 이렇게 물줄기를 뿜어올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슬람 무슬림들에게 중요한 어떤 생명수였기 때문에. 생명이죠. 이 헤네랄리페 정원에서 쏟아지는 분수의 빗방울을 트레몰로 음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유명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기타곡입니다. 프란시스코 타레가라는 스페인의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가 1896년에 작곡한 곡이 이 아람브라 궁의 추억인데 이 곡이 만들어진 사연이 있습니다. 타레가는 뛰어난 기타리스트였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에게 기타를 가르쳤는데 그중에서 곤차 부인이라는 결혼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를 타레가가 남몰래 이제 연모하고 있었지만 아무튼 이런 걸 보면 모든 이 예술작품의 가장 큰 영감의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아무튼 자기가 연모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어질 수 없는 사이였어요. 타레가는 슬픔을 안고 그런 슬픈 마음 속에서 밤의 아람브라 궁을 거닐었는데 그렇게 밤의 아람브라 궁을 거닐면서 쏟아지는 분수의 물줄기가 물방울을 보면서 기타의 트레몰로 주법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중간에 곡이 확 밝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어둠 속에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달빛이 확 궁에 비쳐 들어와서 궁이 확 밝아졌어요. 그 장면을 음악으로 묘사한 부분이 확 밝아지는 부분입니다. 모든 기타리스트들에게는 어찌 보면 꿈의 곡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곡이라고. 그런데 그 설명을 들으니까 트레가라는 음악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궁전을 걸으면서 또 그 정원에서 쏟아지는 물소리와 그 장면이 어숨프레한 저녁 무렵에 그 장면이 생각이 나고 가서 걸어봐야 되겠다. 그렇죠. 야간 입장도 가능하고 그 아람브라 궁 안에 굉장히 비싸지만 호텔도 있습니다. 그래서 묵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저도 저는 항상 그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맨델스 존이 한 사람들은 음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음악은 때로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문제다라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그림이나 음악이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람브라 궁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랍 사람들이 거의 800년 동안 지배했던 스페인 그리고 그중에서도 끝까지 아랍 세력의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했던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을 비롯한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안달루시아 지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랍 사람들의 지배가 끝난 다음에 안달루시아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얘기는 한 5분만 쉬었다가 그렇게 다시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세력이 다시 들어온 이 안달루시아 지방은 또 어떤 예술적인 영광과 우리에게 귀한 미술품을 줬는지 정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스페인의 대표적인 미술가들이 나오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